그냥 첫 만남부터 이런 요구를 해왔다 결혼 말라오면 웃으면 되고 그 수많은 사람들 사랑 딱 한 사람하고 바꾸라면 바꿀거에요 나 단주름 늘면 적게 웃으면 되고 곤미남 후배 점점 늘어나면 물론 저보다 예쁜 후배들 보면 위기감 들죠 연기로 승부하면 되고 할머니랑 있을 거예요 스타일라는 게 외로워질 때면 맨날 친구 얼굴 보면 되고 어 오빠 나 요즘 장동원이랑 사귄다며 모든 여자들의 로망 아닐까요? 생각대로 하면 되고 그대와요 나의 사랑 나의 사랑 그대와 나의 사랑 그대와 영원히 생각대로 하면 되고 나의 사랑 생각대로 하면 되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